사진 찍었어 영상으로는 안 찍을 뿐이지 벌써 10,900원 어묵탕 맛집이다 악마 보자 그제도 어묵탕 맛집이다 원래 치킨 전문점이다 누나 홀딱 그제 수월점 사이드 메뉴가 좋아 사이드 메뉴 치킨찜 치우고 사이드 메뉴가 소주 안주로는 어묵탕이 솔직히 더 좋다 솔직히 해야해 치킨은 맥주나 마시고 할 때 치매로 좋은데 소주 안주로는 어묵탕이 짱입니다 짱입니다 와 누나 홀딱 그제 수월점이다 치킨도 맛있는데 어묵탕이 소주 안주로 완전 킹왕 짱이다 음식이 아니라고 소주 안주로 어묵탕 가격이 얼마죠? 19,000원이 아니고 19,000원이라고 한다 이야 와 꺼내준다 어디냐고 앙 하고 먹어보자 앙! 아 싫어 문 오 나 물 흥가